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사 한창 중이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화장실. 이거 제 시간에 오픈할 수 있겠어? 요리를 여기서 하는 거야? 오, 양념장. 고추기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누수야! 놀아. 침대 하나 조립하자. 같은 거겠지. 이거 먹기 힘들지? 잠깐, 그쪽 하지 마. 이거 먼저 하겠다. 이거 들어가자,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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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